강서구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비대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. 이번 비대면 직거래 장터에는 임실군, 상주시, 태양군, 강릉시 등 총 12개 자매결연지가 참여하며 직접 생산 가공한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과일, 한우, 한과, 김치 등 40여개 농특산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.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구민들을 위해 각동 주민센터에 직거래 장터 관련 전단지를 두고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비대면 직거래 장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비대면 직거래 장터 배너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